음악 주 스페인항공문화원은 국가 이미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집계관객 140만명이 방문한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축제 라 메르세와 연계해 축제 내의 거리공연 행사 맥페스티벌에 대규모 한국축집 포커스코리아를 개최했습니다. 라 메르세 축제는 매년 9월 바르셀로나의 수호성인인 메르세 성인을 기리는 종교행사로 시작했지만 오늘날은 도시 전체에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스페인 최대 규모 축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 큰 축제에서 9월 22일부터 총 4일간 한국특집 포커스코리아 공연이 열렸는데요. 이를 위해 내 팀의 뛰어난 한국거리공연단이 선정되었습니다. 이 특별기획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통공연, 스트릿댄스, 드로잉서커스 등 다양한 한국공연을 선보였습니다. 첫 무대를 시작한 창작그룹 로니는 바람놀이 신호유희 총 2개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공연에서 새로운 형식의 길놀이와 마당극을 선보여 공원에 있는 관객들이 행렬에 뛰어들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. 비보이 그룹 IOF는 흥과 광탈을 공연했습니다. 특히 어두운 밤을 수놓은 광탈 공연의 LED 광선은 바르셀로나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. 또한 크루키키 브라더스는 유머 넘치는 드로잉서커스를 선보였습니다. 두 배우만의 독특한 감성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타악그룹 타고의 퓨정 부각은 리허설 때부터 많은 관객들이 몰리는 등 바르셀로나 시민들도 함께 강렬한 리듬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올렸습니다. 그럼 바르셀로나 현지의 반응을 들어볼까요? 이처럼 큰 호응을 받은 공연들은 집계 관객 총 3만여 명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한국 문화를 알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. 축제를 마친 후 IOF와 크루키키 브라더스는 마드리드 루차나 극장에서 포커스 코리아 특집 합동 공연을 열었습니다. 이번에 포커스 코리아는 우리 국가 이미지 홍보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라 메르세 가장 큰 스페인의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. 이번 저희들이 메르세 계기로 한 포커스 코리아는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소개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스페인의 가장 큰 페스티벌 중 하나인 라 메르세를 통해 스페인의 대표 도시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다양한 한국의 공연 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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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